자, 친구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다 없어졌네? 내가 좋아하는 곳이 다 없어졌어 실제로, 실제로 근데 이 오빠 너무 소시잖아 자, 이제 괜찮아 이제, 저기 뭐야, 됐고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가? 먹으면 되고 나쁜데 다니지 말고 하나, 둘, 셋 형, 솔직히 말하면 너무 쪽팔려요 아유, 너 자존심이 너무 잘하네 아, 나 이렇게 쫓기듯이 이렇게 그 식당 근데 뭔가 내가 봤을 때 오빠는 홍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너, 빨리 들어와 너, 차려 잠깐만, 이미지 잠깐만 살려 너 이리 와봐 어디 싸가지 없게? 야 우리는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가보는 거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억다를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해줘요 나도 되게 무서워 가보자, 그러면 거기 어딘데 어디 가보자, 그럼 거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국밥집이야 딸은 거긴 난 안 갈 거야 밥 좀 먹자, 이 새끼들 아직 몇 시대 아침밥도 안 먹었어 너네 뭐 먹었어? 형! 뭐야? 오리지널 팥빙수 오리지널 팥빙수 아, 맛있겠다! 진짜 짜증나, 진짜! 아, 맛있겠다! 리얼 생방, 망고 빙수 난 저거, 나 초코빙수 먹을래 아, 진짜 짜증나, 하지마 아, 진짜 짜증나, 하지마 형, 리얼 생망고 빙수랑 이거는 우재야 밥 먹고 먹어야지 혼나 아니면 엄마, 아빠 오빠, 오빠 그럼 형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딘데? 저기 가면 국밥집 있어요 이름 뭐야, 국밥집? 돈수백 돈수백 없으면 돈수백은 저 많이 먹었던 데예요 없으면 여기 오는 거야? 근데 너 되게 많이 좋아할 거예요 가시죠 여기 근데 하오빠가 좋아할 만하다 그러니까요, 이 골목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골목이에요 아, 여기 되게 맛집 많다 아, 여기 맛집 골목이지 아, 여기는 아, 뭐야, 돈수백이 어디 갔어? 이게 돈수백인데? 아, 잠깐만 아, 맞아, 여기가 돈수백이야 아, 진짜야 맞아, 형, 여기가 돈수백이야 하나님께 냄새하고 이거 진짜 찐이야? 이거야, 돈수백 여기 진짜 오래된 집인데, 돈수백 또 선생님, 이거 돈수백 맞죠? 형님, 여기 왜 없어져요? 언제 없어졌어? 언제 없어졌어? 아, 진짜 어떡할래 아, 너무 충격이다 진짜 짠 거 아니야 진심이야, 진심 진심 여기는 없어질 수가 없는데 야, 제가 한 달 전에 진짜 여기 했었는데 한 달, 한 달 쳐야 돼 한 달? 고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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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하나 형은 이거는 진짜 충격이다 자, 이제 입 닫으세요 자, 지금부터 하동윤씨는 신차가 중심으로 배고파가지고 신차가 중심으로 배고파가지고 발언 기회 없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자, 이제 제 차례죠 자, 이제 제 차례죠